다른방 가볼게요 강퇴자들만 오래 아! 아니 제가 오늘 사랑니 빼고 이거 지금 거짓말고 있긴 한데 아 뭐 이빨 빠지셨나요? 제 이거 앞니 두개로 제 이거 성수 떨어지는데 받아주실 분 성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걸 누가 받아요 솔직히 오염수죠 아이씨 그 죄송한데 방에 방금 들어왔거든요 네네 강태들을 당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근데 여기가 약간 족도 의미없는 영양가 족도 없는 대화들로 시험가 가는게 영양가는 있죠 하수구 하수구 사람들이 모인거거든요 사실 여기가 코튼님 아까 다른 방에서 강태당하시던데요 예 들어오자마자 그냥 저는 근데 저는 좀 억울하죠 왜죠 저 사람 목소리 X같다 네니까 목소리 좋게 저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요? 네 목소리가 제일 병신같아요 왜요? 왜요? 소속실 안했네 그래 새끼야 노래도 좀 해봐 목소리 좋게 하려고 씨발 까는거 봐 저 말씀하시는건가요? 왜요? 그래 너요 X자스가 아니 중간에 구사님에서 지젤 빠개는 새끼는 뭐 직소야? 하수구 아니 저 큐베이스가 그냥 킨적 없구요 아 X게이 같네 목소리가 좋은건데 자적자 하지 말아주세요 지랄하지 말고 십자지야 십자지는 뭐에요? 하은아 이ced 알아듣고 달래 아오 아오 통로투 부르는거 같네 방장이 병신이라서 이 방은 얼굴이 안돼? 아니 만날래? 아니 교통 정리해! 방장님 변성기 오담하신거 같은데 닥치세요 아니 만날래 그냥? 진짜 개야! 자꾸 만나재 진짜 하은님! 왜요? 아니 방자꾸리 X같이 하실거에요? 아니 만나는가 어디서 하는데 이 개자지가 근데 정말 어린거 같은데 빙신같은 새끼 28인데 이 개자지야? 괜찮지 진짜야? 아 진짜 개천박하네 이 새끼 씨발놈 나음 당했나 병신새끼 아니 어떤 콘돔이 터진거야 콘돔 존나 좋네 나아져가지고 씨발놈이 성역 구산물새끼도 아니고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냐? 스물여덟 처먹고? 뭐 개자지? 미친새끼를 봤는데 아 죽는거 봐 아 이방 콘돔 존나 터졌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길래 진짜 병신들 밖에 없나요? 뭐지? 망한 웃음소리 망한 웃음소리 누구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 엉덩이지면 냄새 나네 땀냄새는 좀 맞추세요 아니 귀여워서 화나요님 엉덩이에 지금 땀이 많이 나나요? 아니 아까도 의자에 오래 앉아있었다가 일어나니까 무슨 쉰내 올라온다고 그거 굳이 TMI를 다른 방에서 발설하시던데 아니 이거 에어컨 틀었는데도 예 의자에 열이 너무 올라와서 엉덩이에 한 번 뜨면 혹시 그 의자에다가 방석 까셨어요? 아니요 방석 없이 그냥 딱 레자 가죽에 엉덩이 살이랑 맞물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땀나가지고 쉰내 올라오는거죠? 이게 근데 이게 냄새가 냄새가 좋아요 이게 약간 설탕후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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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후니에 올라오는거 아니 담아 근데 그런 얘기를 타인에게 아무리 얼굴이 안보인다 그래도 얘기하는게 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남자는 공감되잖아요 아니 공감은 되는데 아니아니아니 다른 이야기하면 안돼요? 너무 더러운 얘기라서 구역질러요 아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빨고싶다 네? 물티슈로 물티슈로 좀 그럼 의자 앉는 부분 좀 닦으세요 아니 그러면 또 그 물티슈에 나무 물이랑 약간 내 시내랑 섞여가지고 더 썩은데다 이요 아니 그러면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엉덩이 부분에다가 그 물티슈 닦은 다음에 입으로 후후 불면 되잖아요 폐브리즈를 뿌렸는데도 치료가 안돼 엉덩이에 땀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좀 지방층이 많다는 건데 지방층이 많다는 거예요 예 돼지구나 님 뭐 턱 돌아가셨어요? 몇 킬로에요? 턱 돌아간 게 아니라 방금도 말했듯이 오늘 사랑니 빼고 왔는데 거째로 물고 있어서 지금 앞니로 침 지지새니까 성수 받아주실 분 기다린다고 흐헣 ㅋㅋ 아 아 진짤소 30개는 장애인이다 하하하 하지마라 하하하 장애인 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방장님 예 예 장애인 장애애한테 장애애인이라는데 그렇죠 얼굴 안 보이고 익명 믿고 이렇게 아무말이나 하는 게 약간 좀 재미들리신 것 같은데 혜연님 그러다 존대요 예 방장님 꼭 죽으시면 장례식장 앞에서 6개장 먹을게요 이 자식아 화나연 님이 왜 루게리병 걸렸어? 아니 근데 어떻게 방장이 저런 새끼지 근데 대가리 님은 계속 목소리 까는 거 듣기 역겨우니까 음수가 차단할게요 알기로는 저기 화나연 님 대가리 님이랑 저랑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이 방에 좋은 편에 속하는데 누가 더 좋나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코트 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토크온에서 S급이라고 제가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목소리는 좋은데 저 목소리가? 좀 X같지 않나? 저 목소리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실제로 보면 X같이 생겼다니까 아 뭐야 노래하면 저 새끼 피부도 까맣잖아 하은이랑 봄봄 봄까림 이 두 명이 배병신이네 이 새끼들 그냥 끄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병신아 니가 핑폼이 안되고 계속 시비만 걸어대잖아 이게 뭔 재미야 야 니가 지금 시비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정신새끼 줘 중간에서 X병씨 말도 안되는 소리로 끼는 거 님이에요 그래요 봄봄 봄님 반말하지 말고 반말하지 마시고 번들거리지 말고 번들거리지 말고 주말에 봄봄님 어머니랑 교복데이트 하겠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잠시만요 아니 저기 화나 형님 봄봄 봄까리 저분의 어머니랑 주말에 롯데월드에서 교복데이트 하겠다고 왜 남의 어머니를 꼬시세요? 근데 이거 패드립 아닌가요 혹시? 패드립한테 패드립한테 웃는데 이 새끼 아 근데 뭐 엄마랑 엄마랑 정해지겠지 근데 뭐 장애인드립 치고 무슨 뭐 부모님 청년이 뭐 이런 천박한 거 보다는 저게 훨씬 더 듣기 좋은데요? 그쵸 제가 뭐 욕한 건 두 분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괜히 한 명 건들고 한 명 시비 걸어가지고 남의 기분 잡치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 별로라고 막 장애 취급하시는데 님이 더 병신이에요 씨발놈아 봄봄님 예의를 똑바로 갖추세요 나중에 새아빠 되실 분인데 목업해드립인데 뭐가 패드립인데요? 아 저 소리 끌게요 아 소리 끌게요 그러면 봄봄님 끌까요? 건들거리지마 건들거리지마 아빠 엄마는 다 건들거리지마 둘 다 건들거리지마 아 야 웃음소리 존나 천박하다 대가리님 웃음소리 좋은데요 약간 좀 와리오 같은데 마리오 그 게임에 나오는 아 노잼이고요 아 근데 래퍼 전형적인 래퍼님의 목소리가 토크원스 1번 유형에 해당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목소리 내려깔면서 아 너 병고시 좀 믿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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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라디오 어떻게 래퍼님이랑 목소리 똑같이 하셨네 전 방금 래퍼님이 얘기하신 줄 아 내가 병고시 좀 믿다 예 스플라디오 진행하고 있구요 아 봐봐 아 질깨닌가 직접 가는 것 봐 어이 목소 아니 대가리님 미쳤다 대가리님 폼 미쳤네 나갔네 저 개병신새끼 병신 방장님 방장님도 이제 좀 교화되셔야죠 얼굴 안 보인다고 장애인들이 치고 그게 뭡니까 시발새끼야 스물여덟살짝 지금이라도 그냥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울릴 수 있으니까 아까 했던 짓에 대해서 반성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바람새끼면 예 얼굴 안 보인다고 그것도 너무 중독되신 것 같아요 예 장애인이라죠 아 정기 안 오나 거의 지금 뭐 말씀하셨던게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가가 라이브 채팅에서 아무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제가 제가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은님이 무례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귀여워서님한테 장애인이라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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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님이 무례했던 이유는 현실에서 인생이 씹창나서 그래요 뭔소리죠 돈 많아요 돈이 많다고요 예 아니 무슨 돈이요 돈이요 현금이요 금수 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예 아니 그 사이버머니 말고 피파 구단주 그거 말구요 예 통장에 있다니깐요 돈이 네 그 섯다라 그 눈 맞고 그거 말고요 네 왜 모두들 왜 모두들 바보니 돈 많으세요 아니 좀 치시네 화나연님 화나연님은 좀 진짜 근데 좀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들이 좀 토큰이 많으면 좋은데 저 죄송한데 코트님 영상에서 채팅으로 그 댓글을 보니까 그 보급감자라고 지랄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아니 그니까 보통 님처럼 그렇게 모자란 컨셉 목소리로 좀 그런 컨셉 잡으면 재미가 없고 그냥 목소리 톤으로만 조지는데 화나연님은 드립도 좀 치시고 그러니까 되게 괜찮으신 분 같네 어 땡큐 베리베리 땡큐 대가리님 한 번 웃어주세요 시발 어 좀 저런 악당 웃음소리는 잘 내지 아 말보루 레드나 하나 펴야겠다 거우 존나 잡네 아니 저게 토큰 이번 유행이에요 전자담배랑 연초 피는 거 소리로 들려줘 병신새끼들 아 들려줘서 근데 아 요즘 토큰 많이 하셨나봐요 아 예 요즘 좀 하는데 토큰이 확실히 망하게 보여요 맞아요 재밌는 날들이 별로 없다 아 어 야 여기 여자 없어? 어 잠시만요 아 또 여자 임신새끼 무슨 유튜브 태성신도 아니고 냄비 없어? 이 톤으로 말하는 병신새끼가 어 저 저 벽에서 청계서 터져가지고 귀여워 저 새끼는 냄비한테 좀 더 맞고 다닐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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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앞에 주인 앞에 아 쿠티님 네네네 저래도 장애인이다 주인 앞에 아니 재미있잖아요 저래도 장애인이다 네 저 정도면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어 웃음이 많이 햇볕이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장애인 드립시는 님보다 낫죠 여기 다 군대 면제 새끼들이지 저 3개월 뒤에 군대가 이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는 거지?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뭘로 했어요? 이 새벽 4시 30분에 씨발 모니터 앞에 알았죠 알았어 닥쳐 하은아 너가 제일 쓰레기야 아우.. 시발.. 능력 없는 새끼야 진짜 인간 쓰레기들.. 능력 없는 방장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방에서 재밌게 놀아주면 감사하게 생각해 야 하은아 내 사타구니에서 쥐젓 떨어졌다 이거 나 먹어라 아이 더러운 이 새끼 사타구니 쥐젓뒤 이 시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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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저게 재밌어? 재밌어요 개꿀재민데 억지로 처음 웃는 거 봐라 희망하니까 괜히 저러네 정신 그러니까 에휴 여러분들을 보면 아니 기여도 하나님 그럼 3개월 뒤에 군대 가시는데 그럼 이제 군대가기 전에 방송해가지고 조금 돈 좀 모아 놓고 갈려고요? 아 네 저 방송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버추얼 유튜브 하시려고? 왜냐면 제가 얼굴 까고 하면 이거 나락 깔 때 큰 위험이기 때문에 버추얼로 약간 실드를 쳐놔야 합니다. 아 맞아요. 이중생활 할 수 있으니까 참 버추얼 유튜브는 편할 것 같아요. 함부로 얼굴 까면 안 돼요? 남자 버추얼 유튜브가 잘 되기 힘들죠. 쟤는 한번 나락 갔다 오지 않았나요? 닥쳐 병신 하은아. 제발 부탁 좀 할게. 내가? 어떻게 방을 판 게 넌데 니가 이 방에서 제일 병신이야. 아니 근데 방장이 병신인 것도 드문데 이 방은 진짜. 아니 방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제일 유쾌해. 방장이 제일 좀 음흉하고 병신생이. 그러니까 이런 방을 파치. 아니 아까 코트님 오시기 전에 방 두 명 있었는데 저랑 혼자서 씨름내고 있더라고요. 방장이요? 네.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혼자 씨름내고 있더라고요. 증거 내놔 개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고. 또 이상한 취미가 있나보네. 아 병신새끼야 진짜. 어? 어? 뭐야? 아 저기 화나 형님 친추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데뷔하시면 어디 플랫폼에서 하시려고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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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철빡이 출신이라서. 아프리카 증비만형. 아니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저 목소리 톤으로 할 때. 버추얼 유튜버로 데뷔하는 거면은.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버추얼 유튜버들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 예. 제가 봤을 때 화나 형님이 좀 트위치 같은데 가셔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운 컨셉이잖아요. 아니면 가면 쓰고 렉카나 해야 되나? 렉카를 하는 거는. 뭔가. 스스로 업보를 쌓는 거라서. 아. 그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의 흥망성쇄가 뭐 그렇게.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보다는. 스스로 이제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 근데 저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어떤 모순 계획이 있어요? 저 일단은. 저 일단은 그 버추얼로 고정 300달이 찍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스타를 연습해서. 스타대학판 가서 성공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플랫폼보다는. 트위치나 유튜브가 좀 더. 님한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얼굴 안 까지. 아프리카 무시하네. 자살하지 않을까. 아프리카 방송 무시하네. 네. 하은이 저 새끼 소리 꺼도 될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음흉한 새끼.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네네. 이거 버추얼 이거 만드는데 돈 많이 깨진다는데. 어 아무래도 모션센서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겠죠. 돈을. 일단 뭐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벌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드립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뭐 목소리도 존나 특이하고. 롤방송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욕짓거리 하면서 롤하면은 좀 트위치에서 좀 먹힐 거 같은데. 제가 인방을 14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간 무언가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는. 아 개소리야. 아 시발 왜 저래 갑자기 대화 잘 하다가. 감동받았어요. 아 뭔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병신이라서 시키. 찐따새끼 쟤가 맨날 살아오면서 너네 못할 거야 너네 실패할 거야만 들어와서 그런 인간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비전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남한테 뭔가를 제시를 해줄 때는 뭔가 좀 또렷한 비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될 거야 부정만 쌓여가지고 부정으로 뿐만 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멀리해야 돼요 의견이 있나요? 소리 끌게요 그냥 아니 제가 다른 웬만하면 받아들이는데 좀 귀찮네요 님 같은 인간들 상대하는 거 네 소리 끄겠습니다 거꾸로 님 음소거 할게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저렇게 남이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응원은 할 필요는 없죠 솔직히 의무는 아니지만 잘 모르면 그냥 아가리 닫고 있는 게 맞지 거기다가 뭐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화나 님 저 사람 사기꾼 같아요 믿지 마요 화나 님은 저는 아니 저는 제게 화나 님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에 들어갔고 믿지 마요 방에 있는 이 성육 부산물 새끼들 콘돔 터진 새끼들 보다 저는 화나 님 훨씬 낫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버추얼을 하시건 뭘 하시건 플랫폼 잘 정하셔서 하시면은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가 잘 되면 이 보답 잘 될 일 없어 이 병신같은 새끼 내가 너보다 위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개자식아 기랄 하고 있네 개자식아 병신새끼 먼저 잘 될 일 없어 이 병신새끼야 목소리부터가 존나 비호감이야 아니 시발 이 새끼 좀 웃어주고 그랬다고 존나로 하네 개새끼가 에라이 미국산 LA갈비 새끼야 방금 지 목소리 튀어나왔다 진짜 화났다는 증거지 너 시발 내가 잘 될 거 같냐 난 할 수 있어 난 모든게 하면 될 거야 어 근데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솔직히 진짜 괜찮은 듯 정신들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넌 안될거야 이 개새끼야 조리돌림 자꾸 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하면 감자조림으로 만들게 알겠어 알겠어 안 그럴게요 장난이지 장난 장난이고 군대 가시기 전까지 좋은 추억을 쌓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3개월이면 시간이 많잖아요 저 다음 달에 방콕 가요 방콕 근데 내가 봤을 때 님 이제 군대 가서 좀 도망갈 거 아니에요? 탈영 해가지고 DP가 잡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네? 이 새끼 무조건 의가사지 의가사 의가사 전혀 의가사 될 때는 저희 형이 이미 써가지고 저는 안 돼요 그린게만 봐야지 그린게 생계곤란으로 저희 형이 이미 써버려가지고 이력이 화려하시네 아 요즘 토큰 많이 들어왔으면 보뚱이 그낭 알아요? 아 보뚱이 오늘 랩 같이 했어요 저랑 아 또 랩방이 있었어요? 예 아 그 새끼가 진짜 빌어쳐먹은 인생인데 보뚱이가 약간 그래도 요즘에 현실 세계를 살렸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오늘 저도 제가 24시간 이번 달 거의 다 했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 보뚱이 보고 싶네 보뚱이랑 이제 방송 안 할 때 대화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 약간 설레긴 하는데 저 인생 목표가 꼭 성공해서 진짜 보뚱님 현실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전 진짜 보뚱이가 좋아 아 재미없는 거는 뭔가 이제 어쨌건 생명을 잉태하고 싶다라는 건데 보뚱님이랑 그러면은 뭐 님이 이렇게 그 보뚱이랑 사귀어서 네 뭐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네 에버랜드 가서 교복 데이트 하고 그 셀카봉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올려서 아니 보뚱님을 잉태시키겠다는 거예요? 보통이 맞는 교복 없을 텐데 화나야님 네 왜 본인의 그 더러운 열성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그러세요? 님 선에서 끝내야죠 왜 대를 이으려고 하세요? 갓이 말해 얘기하고 보니까 롯데리아에서 아 롯데리아래 롯데리월드에 가서 무슨 교복 데이트만 자꾸 얘기하시는 게 분노 게이지 50%니까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돗 같아야지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새끼들보다 잘 될 건 저는 확신하고 아 그건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히 하은이 저 병신은 제가 언덕으로 올라갈 동안 쟤는 언덕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저 새끼는 인생에서 상한 곡선 친 게 오늘일 거예요 오늘 저랑 잠깐 대화 나눠본 거 오늘 저한테 욕짓거리 한 거 그게 제 새끼는 제일 정성기는 엄마 쪽에서 태어났을 때죠 저 새끼들이 방송하면 내가 돈 싸주는 사람인데 뭐래 병신새끼가 우리 사닥 인생들아 쑥새끼들아 아 뭐야 별풍 싸줘 코트야? 저 재미없는 드리븐 뭐야 풍선 싸줘? 음울하고 암울하고 야 풍선 몇 개 싸줘 인간 음지인간 그 잡채네 아 몇 개 싸줘 진짜 하수구 시궁창에 사는 쥐새끼 같다 아 지 자존심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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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코 벌려봐 인내세나 맡아 에이 병신새끼 아니 그 WWF인가 거기 그 리킷이라고 필살기 쓰면 엉덩이 상대방 얼굴에다가 문대는 놈 있거든요 저 새끼 면상에다 진짜 엉덩이 그 습한 엉덩이 문대주시면 안 돼요? 아 다시 나갔다 들어오셨네 아 예 너는 평생 땀 차 있잖아 엉덩이에 코트님 아 뭐래 똥뚱해가지고 근데 코트님은 부자셔서 저 의자에도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차가운 냉기로 약간 열을 완화시켜주는 뭔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의자를 의자에다가 의자 사이에 방석이 있는데 이게 의자에 있는 그 가죽 자체가 이렇게 살이랑 계속 맞닿아 있는 상태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엉덩이 그 땀띠 같은 게 나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화나현님 엉덩이 그 의자랑 이렇게 닿는 부분에 네 약간 종기나 땀띠나 이렇게 뭔가 좀 뻘컥히 올라와가지고 진물 진물 날 거 네 진물 날 거 같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똥 쌀 때 약간 아니 남자가 엉덩이가 예뻐야 되는데 엉덩이가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그러면은 엉덩이 많이나 있으면은 자꾸 놀리지 마세요 성적 매력에 떨어지겠죠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이 의자를 불쌍한게 하은이란 새끼가 지금 어그로 존나 끄는데 아무도 들은 짓을 안하는게 불쌍하다. 모두가 병먹금을 하고 있네 하은님 님이 이정도에요 병신한테 먹이 줘봤자 뭐합니까 근붕우보다 못한 새끼인데 사실상 하은님이 방장해 어그로 끌어보려고 토크원 하면서 나 80만원 벌어서 보통 이제 무슨 일하는데요 구락가지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해주네 닥쳐봐. 퐁당구간이니까 아 퐁당구간 아 거기는 그거 사다리에 탄다는 얘긴데 바카라 타는데 아 바카라요 잘한게 나있게 예세있게 사설 바카라 그걸로 오늘 하루 앉아가지고 돈 80만원 벌었다고요 네. 어머니 국소리나겠네 어머니 통장 깨지는 소리 들린다 아 근데 딱 도박이 존나 무서운게 저기서 딱 끊으면 좋은데 좀 이르면 거기다 이제 뭐 더 가가지고 본전 딱 만들라 그러고 더 많이 걸고 더 많이 걸고 다 잃고 나면은 그때 자기 최고점이 생각나는거지 그래서 도박은 죽을때까지 못 끊는다던데요 그러다 나락 가는거야 그러니까 전 5년짼데 전 잃은 적이 없는데요 지랄하지마 병신새끼가 니가 토크원 왜 하고있어 니가 빌딩 하나라도 올렸어야지 재미로 하는거지 지랄하네 님 자꾸 그러다가 재미로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80만원님 지금 한 5분 동안 해서 80만원 본거야 아 그럼 스샷 찍어서 보내줘 기론에 놀려봐 스샷 찍어서 기론에 놀려봐 그럼 인정해줄게 니가 도박의 신으로 마지막으로 해본게 그냥 재미로 저 철거랑 아니 강원랜드 갖고 50만원? 철거랑 안갖고요 옛날에 그리고 저 학생때 판치기 해가지고 한 3천원 따 본거? 도박이라 할 수 없지 인생에 나는 인생에 그게 없어 그 뭐라 해야되지 도박이 없다 어 맞아 맞아 아니면 그거 뭐 하지 않았어요? 코인 코인 하지 않았어요? 헛소문이야 헛소문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코인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코인방송하는거 어때요 코튼님? 닥치고 기론에 인정하세요 아 맞아 맞아 정신새끼야 시간 끌지말고 아니 코튼님 코인방송하는거 어때요? 시키 말하면서 자꾸 시간끄네 족병쇼 아니 그 래퍼로 지니언이야? 래퍼로 그거 해가지고 아니 그니까 빨리 봐봐 저거 봅시다 포토샵 하는거 아니야? 아니 래퍼로 그거 해가지고 돈 좀 말아봐요 이 새끼 계속 미친척하네 인증하라 그러니까 인증하라 그러니까 계속 저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한 글자 한 글자 지금 고치는 중이구만 포토샵 해가지고 시가 어떻게 5년동안 도박을 했는데 한 푼을 안 잃어 미친새끼가 아 보여줄게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렸는데 아니 시가 5년동안 그런 행운이 있었는데 토크온에서 이러고 있냐? 아 시가 기다려봐 20대 평균 1.1 이 새끼 그니까 지가 이 때 다 꼴았다는게 아니라 총 수입이 플러스란거겠지 아 시가 저 새끼 그 토크온에 그 굴러다니는 20대 평균이 1.1억 아니야? 토크온에 지금 돈 자랑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졌어 내 없는 새끼들 이씨 보여줄게 포토샵 다 끝났나보네 이 새끼 아 일단 보여줘봐 그래 아직도 안 올라왔어 기로네 이미지 오케이 자 우리엄마가 잠자라고 하겠다 빨리 선물상 안싶게 베로웨이 너무 신났나본데 이 새끼 어울리지도 않게 폴플랑컨으로 쳐부르네 개 개 존나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게 뭐야? 걔가 여자에요? 아니 뭔 폴블랑컨을 쳐불러 이 블랑카 같은 새끼야 어? 아우 죽겠다 아이 인생 했잖아 알았습니다 코트씨 담배 펴요? 시바 어떻게 이게 인증이냐 이 병신새끼야 병신새끼 이거 네모나게 이거 색종이 마냥 이거 4개 하하하하 이거 시바 색종이 인마의 사이즈로 잘라놔가지고 뭣도 모르겠네 어 시겠다 이거 지랄한다 지랄을 해 이거 뭐 시발려나 2022년 5월 22일 이거 구글링해도 찾겠다 이 개새끼야 8시 56분 진짜 병신 심지어 조회수 심지어 방금 올렸는데 조회수 300이야 미친새끼 진짜 존나 이새끼다 조회수 300이야 조회수 300인게 레전드네 어제 지능이 이렇게 떨어지 주자그래도 사람새끼 아닌데 이거 일빨 아 이 새끼 är 지금 어디 없나 흐흐흑 죽으면 안 돼 새벽이나 뭐 흘리지 아 시X보색 뭐 진짜 지금 당장 주식갤러리 들어가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아 근데 내가 진짜 코인으로 많이 벌었어 멍청한 새끼 끝까지 조르네 병신새끼 현실은 시X 야 현실을 살아라 그래 옷에 묻은 김치국물이나 닦아라 아니 코튼님 그 짝구처럼 코인 방송 한번 해봐요 짝구 정지 먹었으니까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정지 먹었음? 예 영정입니다 유튜브로 넘어가가지고 래퍼로 홍보 오지게 해가지고 한달에 몇억씩 당겨요 아 정지 풀렸네 그럼 뭐해 돈 많다고 행복한거 아냐 쇼 땡겨가지고 근데 님은 왜 풍선 안 터졌다고 징징거려요 이 새X 내 방송 보나보네 시X 음흉한 새X 옛날에 봤죠 옛날에 봤죠 옛날에 봤다 미친 새X 원래 글로벌 옛날에 나도 봤어 아 저는 좀 다른 방 돌아다녀보다 볼게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 아 시끄럽다 와.. 방 왜이래? 아 진짜.. 아유 반갑네요 저도 진짜 노래하네 코트님 예 아 뭐야 누가 랩 배틀 방에 초대했네 와우 예 좋다 좋다 일명도 왔다 일명도 왔다 와.. 와 잘한다 잘하네 이게 많이 랩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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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걸어 나보고 지랄새끼는 나보고 병신 걸어 아.. 내가 언제까지 뭐라고 지랄 걸어야 되는데 찐따가 방팠어 아.. 아.. 저 분 나갔다 아.. 노래 잘하던데 시바 뭐야 이 병신새끼 아.. 나갔어 와 초대해야겠다 아.. 아.. 초대 들어왔었어 이 병신사 아.. 11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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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연결 안될다 다른방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에 아무도 얘기 안하네 뭐야 잠시만요 지금 게임중이라서 잠시만요 아 덕몽어사 오세요? 네네 그 덕 안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트같은 경우에도 아 저사람 방금 들어왔나요 저사람도? 네 저사람 다른 방에서 패드를 치고 저랑 약간 악연인데 저사람 이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저사람 민보다 빨리 들어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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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아 야 이 시정 잡배 새끼야 주인공이 배고싶어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 송수야 니도 꺼져 배우신 새끼야 쥐랄병이야 들어와가지고 감재규님 진짜 자주 뵙네요 세번짼데 와 나 진짜 그 정도면 자주 뵙는거죠 제가 들어올테마다 있었으니까 방금 일어난가? 구락하지 마세요 진짠데? 어 감독님 진짠데 병원사님 민메임을 바꾸셨네 원래 감직이에요 원래 감직이였어 원래 감직이였어 원래 복희였어요 아까 아 원래 감직이라고 아 원래 감직이라고 알았어요 아는 척 노노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백신 부작용 걸린 아니 백신 아니 백신 아니 백신 부작용 걸린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싫어요 무슨 백신을 해 무슨 백신 부작용 드립이야 재밌다 가리 뒤지겹네 진짠데 백신 부작용 걸린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재미없다고요 방장님 아 닉네임은 어떻게 된장이야 내가 개그맨이에요 감직이님 오직님 불만괴물이에요 불만괴물 감직이님 네 방 정리 좀 하시죠 뭡니까 이게 그래 저 새끼 쳐내라 이 분이 쳐내자 아 이 분 씨새끼 미부터 쳐내줄게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왜 저 여성분들 강퇴했나요? 여자가 아니라 남잔데 아 저거 저 제프라는 닉네임 제프 남자예요 아니 저 목소리가 여자면은 제가 만약에 아니 제가 만약에 여잔데 저 목소리가? 저는 진짜 목소리 성향했어요 쟤 보뚱이잖아 보뚱이 그저 저 친구 유명한 친구인데 저 강퇴라 씨 여자라고 강퇴했나보네 여자 자기 입지 좁아져 아니 내가 여자인 줄 알았냐 씨팔놈들아 그니까 자기 입지 좁아질까봐 강퇴했잖아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여자는 나이야만 하는데 나이야나 그러면서 어줍잡는 무슨 약간 컨셉 잡으면서 강장님 저 지금 이른 아침을 먹고 있는데 님 때문에 입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이 시간에 쳐드신다는 건 야식 아니에요 지금 아침이야 지금 아침이야 이게 어떻게 아침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 울었잖아 새벽이죠 다 울었잖아 아니 다 울었으면 아침이지 아니 그냥 저기 개잡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보뚱이 소대 좀 해줘요 방장님 잘못 강퇴하셨네 그러니까 여자 맞는 것 같던데 야 알아서 풀어줄게 이 씨팔놈들아 어 집단 오늘은 많이 못 받았어요 오늘 지금 한 6천몇백개 근데 이게 웃을 건 아니죠 근데 왜 갉어대세요 저를 돈 못 벌었다고 님은 갉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 잘못 강퇴했으니까 판탄하는거잖아 안오는데?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풀었잖아 아 풀었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뭐야 저 개새끼나 욕좀 그만하세요 방장님 저거 욕을 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이긴 뭔데요? 저기 본인이 대신에 들어올 자리가 필요한데 방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의의 강퇴하죠 의의 아 내가 또 일일이 초대해줘야되나 악랑이 남게되는데 아 제가 푸드가 팬이거든요 아 좀 닥치세요 말하지 말고 고영이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하고 똑같아요 방에 씨발 무슨 심해 기억이 나 아 진짜 방이 진짜 쉰네 나네 아 술 다는거 밖에 없나? 저는 그냥 방장 무이 차응웬 후후 N I M E 저거 고영이 다 강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 이제 대화도 안고 무침하게 대화나 쳐듣고 있으면은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휴 아니 아니 자리 좀 내주게 좀 나가세요 님들아 일해라 저리라 왔냐고 말 안하는 사람 나가자 코트야 많이 주워하는거야 나 주인공 못돼 이제 방에 팀자들 밖에 없으니 뭐 방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되는건 님들이 님이죠 아 병신들 다른데 가죠 어 아 아 쌀이 내가 방을 팔까 아 안되겠다 잠깐만 노래 피드백 해주세요 모르겠는데요? 코트님? 네네 어 코트 맞는거 같은데? 네네 아 진짜로? 그러면은 된장찌개를 좋아해 후렴부분 한 한 두 마디만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싫어 예? 싫어 그럼 꺼져 병 그래 진지하게 딸별에 성공하는가? 타야될지를 잘 감을 못잡혔네요 방제가 재미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배달하셔가지고 성공하겠다는거는 한달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신데요? 아 목표는 아 근데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한 300정도만 벌고싶은데 아 이게 마음처럼 잘 안되더라구요 해봤어요? 아 네 지금 타고있습니다 일은 좀 맞아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쵸 지역에 따라 좀 다른거 같아요 쉬운 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차이가 좀 심한거 같아가지고 다른데 월세를 구해봐야 원래 허들이 낮은일을 하려면 다 힘든법이에요 방송쪽이 좀 더 쉽긴 한데 방송이요 뭐해 빙신이 방송도 어려운데 데뷔하는게 힘들지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좀 방송이 쉬웠으면 님도 방송을 하고있으면 되죠 근데 왜 방송 못하고 지금 여기서 방송이 쉽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일단 강퇴당했네 네 강퇴했으니까 화내지 마시크 으으응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